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바로 이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동성 장세이면서 또 코로나랑 엮어버리면 다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한번 그렇게 확 슈팅이 나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쪽 빼가지고 다른 종목으로도 수급 이동하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이게 한 발 이렇게 딱 쏴버리면 그 다음 시세가 한 번씩 꼭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올려 드렸던 영상 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루 더 눌림을 주면서 가져가는 그런 흐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종목이 어떻게 지금 뭐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라도 살짝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미셀부터 좀 살펴보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램데시비르가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떤 밴드 중에서 여기 움직일 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밴드 라인에서 중간 이상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중간을 나누었을 때 중간 이상 그러니까 밴드의 상단 부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상단 부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니 아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좀 더 가득 찬 것 같다 이걸 가지고서 램데시비르가 좋은 결과가 뜰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빠져버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구나 정도는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파미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이제 매매를 한 건데 매수는 두 번 했어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매수는 딱 두 번 했어요 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식별을 한다고 했죠 기존의 요런 지지 라인을 수평선으로 그어 볼게요 기존의 요런 지지 라인인데 1차 1차 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빠져서 2차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 계속 똑같은 박스권을 만들어 가요 그냥 그쵸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차익 시연을 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다 올려 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한번 추가 시세를 냈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역시나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자리죠 자 이제 하단 부분을 이렇게 좀 지켜 주면서 고점을 점점 내린다 수렴을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럴 때는 위든 아래든 엄청난 시세가 한번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재료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다 그쵸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거의 점상이었군요 거의 점상에 가까운 가격이네요 만약에 하한가를 가버리면 물론 하한가를 갈 수는 없죠 그쵸 상가는 뭐 기대에 따라 갈 수 있지만 솔직히 렘데시비르가 망했다 라고 해도 하한가까지는 안 갑니다 점하한가까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기업의 뭐 기대감이 꺼진 거지 펀더멘터리 훼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렌데시비르가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기존에 어떤 예상하고 있던 파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파미세를 1봉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박스로 나눠서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요정도 박스권에서 먼저 이탈을 한번 해 줬고 얘가 다시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여기서 다시 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냐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열어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라인 때이지 않겠나 이 정도 라인 때 왜냐면 기존에 어느정도 저항을 봤던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 삼았던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지지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돌파하고 지지를 삼았던 구간이기도 하고 요 파동도 요정도 시세를 지켜 주려고 했던 라인이었고 그럼 지금 이게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정도 라인 18,000원에서 18,500원 라인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기다렸다가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먼저 식별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미세를 혹시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적인 능력이 좋아서 바닥 이 추세선에 바닥 톡 찍었을 때 이만큼 톡 찍었을 때 이만큼 좋죠 근데 이 추세를 완전 꺾지 못한다면 어차피 막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쵸 그때 매매를 해도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파동의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중인데도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 중에 단기 바닥 그럼 요기만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추세 중에 단기 바닥 여기 이 라인인가요 아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여기는 좀 벗어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또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추세선 하단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또 치고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빠르게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막고 다시 내려와서 요정도 라인까지는 좀 일단은 좀 빠져 줄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명문제약도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코로나로 엮이게 됐죠 그래서 명문제약에서 어떤 이제 약품에 대해서도 좀 효과가 있다 그리고 램데시빌을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떴던 게 이제 램데시빌 600배에 관한 효과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 아까 전 영상에서도 올려 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 준 거는 저는 너무 땡큐 해요 이렇게 크게 올라준 종목은요 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먹을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두 번 정도 시세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죠 짧게 두 번 정도 시세를 보여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 시세를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단기적인 바닷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종목도 충분히 또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너무 높다고 뭐 이렇게 단타로 접근 못한다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시가가 어디 자리 잡느냐를 봐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 라인 때 저항은 뚫기 힘들 겁니다 이 라인을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분이 거의 와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시가가 여기를 못 넘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넘길 만한 이슈나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가를 지지를 받으면 되겠고요 6,700원 라인을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같거나 이하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한번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세는 충분히 준다라는 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버려서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추천을 못하게 돼 버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분 좀 쪼개서 보면 15분 좀 모아서 보면 30분 정도인데 이 라인이거든요 지금 5,176원인데 5,160원 그리고 여기 고점 라인 5,075원에서 75원에서 160원 이 정도 라인까지 만약에 툭 떨궈 준다라고 하면 조건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빠른 단타로 그렇게 해서는 얘는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꼬리를 한 번 더 내려 주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날이라도 그렇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참고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갑자기 슈팅이 나온 종목이 HDC 얘는 뭐 사실 글쎄요 지금 요 라인 때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빼버린 종목이긴 합니다 아 여기네요 이 라인이었죠 예전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라인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항 라인 지지 받는 거 보고 접근을 했고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시가가 낮게 형상되면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해주는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 라인 때를 또 지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만 캐치를 하실 수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이해는 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요런 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고 주주톡에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옳은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수익 낸 종목 중예제약 중예제약 보시면요 자 제가 지금 항상 이런 날에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근데 수익 못 내나요? 다 내잖아요 다 냈잖아요 그쵸? 오늘도 이렇게 올라서 수익을 다 냈습니다 자 15일이죠? 오늘도 고가까지 18% 수익이 어 수익 다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18%의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언급을 다 드렸죠 여기 보시면 하림 아까 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하림 하림하고 같이 드렸고 중예제약도 매수 가능 그리고 5분 만에 바로 9시 5분인데 9시 5분인데 절반매도 했고요 그리고 6분에 이제 또 다 털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도 매매를 했었고 하림도 한 번 볼까요? 하림 오늘 날짜 여기죠? 오늘 시가부터 해서 이만큼이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까 하림 추천 같이 드려가지고 어 매매를 하셨고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좀 이렇게 매매를 그래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어서 융통성 있게 매매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수익을 보신 종목입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익을 받고 이거를 차트 같은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제가 다 언급을 좀 드려요 왜냐면은 어 뭐랄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유료방에서는 꼭 종목만 딱 사고 팔고 하기보다도 어떤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면은 추후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뭐 이제 실시간으로 요런 차트는 요런 그림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리딩도 다 같이 해 드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해 드리는데 회원님 한 분께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좋은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마다 제가 매수한 종목마다 차트며 이제 뭐 봉의 의미 이런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더 믿음이 간다 수향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문자만 던져주고 파세요 사세요 하는 리딩방이 대부분인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리딩방이 없습니다 이런 리딩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이제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가 넘어서 회원님들께 교육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퇴근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집에도 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고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되게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리더로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래 뭐 떠드세요 하고서 그냥 내비 둘까요 아니잖아요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한테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뭐 시간 안 가리고 그리고 또 카톡 글로 계속 메시지만 보내게 되면 또 방해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딱 보내드리면 아무 때나 편하게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처럼 제가 교육 영상들도 제작을 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매매도 물론 좋죠 아침마다 집중해서 이제 수익도 좀 나고 오늘도 지금 코미코라는 종목 기존부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코미코라는 종목 가지고 있고요 방금 이제 짧게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좀 일부 먼저 좀 차익 실현을 좀 시켜 드렸고 그래서 오프로 부근에서 먼저 좀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요런 그림 어떻게 어떻게 흘러갑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 드리니까 코미코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내용도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또 같이 리딩하고 공부하고 수익 내고 그런 그림으로 이어가고 있는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뭐 나는 유튜브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좋습니다 정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시고서 제 정보들 빠르게 빠르게 받아보시고 또 관련된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 생각과 믹스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유튜브도 좋고 뭐 이런 우리 VIP 회원 방도 좋고요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저와 함께만 하신다면은 그래도 꾸준한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니까 꼭 좋아요라도 알림이라도 그리고 구독이라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도 저는 크게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